... 저에게 바르는 것과 이거 테스트하면.. 이런... 이런 말 했거든요? 아니, 이번에 바르는 것네요. 하나, 이건 뭐래. 외전도 귀찮았다고, 일단 기호 최종가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깔 너무 이뻐서 이번 대회 나갈 때 이 색깔도 좀 기억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규영 선생님이 찍는 홍보 영상이 되지 않을까? 예 하지만 내가 요즘 올림픽이 못 먹어요 아니 이거 좀 뭐 했다고 우리 지금 잘 지키고 있잖아 앞치마 다 입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홍보 영상이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교육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있어 침묵보만 하고 있어 침묵보만 하고 있어 침묵보만 하고 있어 침묵보만 하고 있어 빨리 간섭해요 아니요 간섭할 거 없으면 저는 그냥 판만 걸려주면 여러 분이 와서 못 슬퍼 워낙 수강생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뭐 여기 어지간들 하시는 침묵 다 해버려야지 다들 이날만을 기다려오신 아 아 화질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이게 기분 최종대한 어 인스타는 톤이 행복하다고 기분 차다가 네 근데 라벤더 차 원래는 좀 더 이게 게임상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좀 살짝 흰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라벤더 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별거 차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너기분만 흰색으로 라벤더 분으로 흰색하고 나머지 좀 보라색인만 파란색으로 보고 싶어서 이쁘더라고요 저거 너무 땡겨봐요 좀 레진으로 입나가진 거 같은데 아이옵도 아이옵도 하루가 아니지 조용할 때